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개 두 마리 데리고 시댁에 쳐들어가려고 했다가 어림없다 이년 꺼져! 입구컷당한 똥꼬발랄한 그룬슨이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좋은 집에서 개 두 마리 키우고 싶지만 집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합가를 시도했거든요. 근데 시어머니가 철백을 치는 거야.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? 원지, 시댁에 들어가 살고 싶은데 허락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? 저랑 남편은 지금 현재 월세를 살고 있어요. 보증금 1억짜리요. 특히 보증금도 대출이라서 한 달에 무려 170만원씩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는데요. 월세, 이자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. 솔직히 이게 절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. 물론 저희 둘 다 일을 하고 같이 벌곤 있지만 그냥 가만히 숨만 쉬어도 170만원씩 나가는 거 이게 너무 아깝고 또 이래가지고 우리가 언제 돈을 모을 수 있겠냐 싶은 거죠. 그래서 계속 어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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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민만 하다가 그럼 차라리 시댁에 들어가 살면 어떨까 하는 말이 나왔어요. 정확히는 제가 먼저 한 말이죠. 왜? 다른 며느리들은 모르겠지만 저는요. 저희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 전혀 거부감 없고요. 특히 저희 시댁 2층짜리 단독주택이라서 저희가 들어가 살게 되면 살림은 따르고 또 마당도 있으니까 살기 너무 좋거든요. 특히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1층만 쓰고 계세요. 2층은 비워져 있죠. 원래 2층은 저희 남편이 옛날에 총각 때 통으로 자기 혼자 썼었대요.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거기 들어가 살고 싶어요.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님은 찬성을 하셨거든요. 그런데 어머님은 반대를 하는 거예요. 물론 며느린 제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부부는 개 두 마리를 키우고 있거든요. 바로 이 부분이 문제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세요. 참고로 한 마리는 제가 원래부터 키우던 강아지고 또 한 마리는 결혼 후에 새로 데려온 강아지입니다. 하나는 대형이고 또 한 마리는 작은 개예요. 소형 여하튼 계속 죽어도 안 된다고 하시길래 어머님 그러면 저희가 1층이랑 2층 계단에 안전문을 설치해가지고 1층에는 절대 얼씬도 못하게 할게요. 그리고 위생 부분도 제가 더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안된다. 우리 집에 짐승은 절대로 드릴 수가 없다. 이러면서 단단히 못을 박으셨어요. 어머님이 뭐 개한테 물린 건 아닌데 그냥 개가 싫고 무섭다고 하세요. 그냥 동물들 자체를 엄청 싫어하는 분이죠. 고양이도 싫어하고. 뭐 사실 그래요. 정 안 되면 그냥 친정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. 왜냐하면 저희 친정도 방이 4개나 있고 또 예전에 제가 쓰던 방이 아직 그대로 있어서 뭐 하고자 하면 들어갈 수는 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요. 친정에는 이미 고양이 3마리를 키우고 있거든요. 더군다나 여기가 단층이라 개랑 고양이들이 한 공간에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이건 좀 무리라 생각이 드는 게 어쩌면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설득하고 싶은데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? 아니 그렇잖아. 아무리 동물을 싫어해도 그렇지 저희가 뭐 당신한테 돈을 달란 것도 아니고 그저 조금만 양보하고 이해를 해주면 큰 돈이 굳는 건데 왜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걸까요? 저 정말 이해가 안 돼요.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런 말 하는 거 조금 그렇긴 한데 보통 다른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랑 학과하는 거 되게 좋아하지 않나요?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학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희 어머님도 당연히 찬성하고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. 게다가 아버님도 좋아하고 남편도 좋아하고 다 좋다고 하는데 단번에 어! 안돼! 꺼져! 이러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. 혹시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? 여러분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. 댓글 1번 학과하면 당연히 좋아할 줄 알았던 미친 야! 인생 말년에 어린 손주들이 미는 것도 귀찮을 법한데 어디 감히 개 두 마리를 디밀어? 하! 그냥! 2번! 아니!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. 그 학과를 하게 되면 오직 니들만 돈 아끼고 니들만 살기 좋은 거잖아. 그럼 시어머니는 무슨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같이 살아야 되냐? 어? 개털 날리고 냄새나고 일만 많아지는 건데 뭐가 좋아? 댓글! 흠! 털 날리고 일만 많아지는 거면 차라리 다행이죠. 딱 보니 그래 저것들은 생활비도 한 푼 안 내고 완전 개 양아치처럼 빈대처럼 달라붙을 것 같은데요? 또 집에 마당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개 두 마리 거기에 풀어놓을 것 같고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이 모든 걸 내다본 겁니다. 앞니를 저것들 집에 들이면 진짜 개판되는 거다! 이걸 아신거지요? 3번 이거는 개가 1층에 접근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죠. 시어머니는 그냥 당신 집에 동물이 들어오는 거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. 이겁니다. 아니 2층은 시부모 집 아닙니까? 니네 집이야? 동물을 키우면 집 지저분해지고 냄새 배고 하는데 동물 키우는 사람은 그런 걸 전혀 생각을 안 하나 보네? 댓글! 그리고 또 하나 개는 짖어요. 그리고 하울림도 심하죠. 이게 주변 이웃들이 얼마나 고통이야 핵고통이지 어? 그리고 민원 들어오면 그거 누가 감당해? 어머님이야 나 같아도 싫지? 4번 아니 친정에 있는 고양이 세 마리는 걱정이고 짐승이 싫다는 시어머니는 전혀 걱정이 안 되나 봅니다. 야 진짜 개 못돼 처먹었네 내 댓글 아이고 보증금 1억도 대출이라는 거 보면 둘이 모아놓은 게 하나도 개 쥐뿔도 없이 어? 결혼부터 덜썩해가지고 양가에 폐를 끼치는 중이네 그냥 되게 싸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꼬레 그건 또 싫어가지고 합가 일할지 2번 좁은 집으로 들어가면 개 두 마리가 있기에 너무 불편하고 시부모 집으로 들어가면 2층 넓은 독채 다 쓰고 돈도 매달 170만원씩 세이브되고 어디 그뿐인가? 전기, 물 등등 기본적인 공과금도 안 내고 밥도 맨날 내려가가지고 얻어 처먹고 마당에는 개 풀어놓고 이런 잔대가리 굴리는 게 눈에 흔히 보여 니네 시어머니도 그걸 보신 거겠지 5번 아니 니들 부부 둘이 일 나가고 없는 동안 거기 갇혀있는 개 두 마리가 왈왈 짖고 우다다 뛰어다니고 할 텐데 그럼 그걸 아래층에서 다 참고 살아라 이건가 지금? 어? 6번? 미칭? 아니 집주인이 싫다고 하는데 더럽게 처치되고 자빠졌네 7번? 아이고 공짜로 빌부는 아들 내뱉다위 뭐가 그리 반갑겠습니까 그래 뭐 시아버지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허락을 하셨나 본데 어쨌든 흠 저는 괜찮아요 제가 모실게요 이러는 며느리들 보면 대부분 그래 시부모가 대신 고생을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은 괜찮은 거야 편하고 아니 다 떠나서 집주인이 싫다는데 왜 자꾸 처행겨요 좀 꺼지라고 꺼져 8번 근데 쓴이 친정에도 말을 하긴 했어요? 거기서는 뭐 좋았니까? 글쎄 내가 보기엔 엄청 싫어할 것 같은데 아니 어린아이도 아니고 다 큰 성인들이 본인들 악가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개는 두 마리씩이나 키워 개 키울 여유 있으면 니네 대갈통 속에 들어있는 뇌나 좀 키우지 그래 9번 안전문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 그게 무슨 안전문이냐 그냥 안전을 핑계로 시부모를 가두는 거지 1층에 2층에는 아예 얼씬도 못하게 말이지? 내 말이 틀렸냐? 아니 왜 자기 집에서 그런 제약을 받아야 되는 거야? 어? 니들이 뭔데? 10번 공짜로 시부모 집 쓰면서 펫시터까지 하라고 하니까 늙음하게 손주도 아니고 개 시집살이 할 일 어? 이걸 누가 좋아하겠어요? 나 같아도 입에 괴급품 몰고 반대하지 그냥 친정에 들어가요 출근할 때 방에 넣어놓고 거실은 아예 못 나가게 하면 사고 날 일 없잖아 11번 참 신기하지 항상 그러네 왜 꼭 이렇게 정신나간 것들은 짐승을 포기 못하는 걸까? 그게 다른 인간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 순간부터 주인인 자기들까지 똑같은 짐승이 되는 건데 왜 이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지? 뭐야? 병인가? 12번 맞벌이라며? 그럼 니들 출근 후에 그 개 두 마리는 누가 돌보냐? 이거 너무 뻔한데? 진짜 개 뻔뻔하고 핵노답이네 13번 아니 여기 댓글들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? 막말로 같은 층에서 살자는 것도 아니고 또 마당도 있는데 그러면 좀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거 아닌가? 남도 아니고 며느리고 아들인데 왜 그래? 대댓글 마당이 있어도 마찬가지 주인이 싫으면 그냥 끝이요 어? 2번 저기요 니마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이거는요 마당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주양육 보호자가 바뀌는 상황이라고요 아 물론 지는 절대 아니라고 하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될 리가 없어 불보다 뻔하잖아 하는 거 보면 대충 유출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1억 보증금인데 그게 거의 다 대출이라고 했으니까 두 사람 모아놓은 거 하나 없고 그렇다면 나이가 좀 어리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애를 많이 먹인 거지 양가 부모가 반대를 한 거야 근데 그걸 뚫고 억지로 결혼하니까 괘씸해가지고 돈을 한 푼도 안 포개줬고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개도 싫어하는 마당에 개 두 마리 데리고 들어온다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? 그죠? 딱 그런 느낌이야 물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차라리 그게 나아요 나이가 어려서 돈이 없는 건 괜찮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돈이 하나도 없다 이게 문제지 차라리 그건 아니길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